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영어 성격의 이야기인 건데요. 제목은 꿈꾸는 자란이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야곱에 열두 명들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이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만세 똥 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지켜야 하고 미워했어요. 해외 잠시만요. 왜 약곱은 요셉만 좋아 있을까요? 궁금했다.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구웠어요. 우리가 밀단을 묻고 있었는데 형들은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여기 3개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전을 했어요. 그 여자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었어요. 너 지금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요셉은 그의 아버지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은 그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 먹었어요. 루우벤이 말했어요. 형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멍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은 색 덩어리 옷을 찍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넣었어요. 제가 너무 오늘 주말이 곁을 내고 나오고 있어요. 그럴버 좀 deren 이스라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진 엉덩이가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들은 은화 20개의 요셉이 팔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다. 한 명을 죽이지 말자고 했죠. 형들은 요셉의 옷을 염색 피에 담근 뒤에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아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르며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보내졌지만 저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네 당연히요. 화평. 이스라엘 상인들은 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 경호 대장으로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을 온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어요. 네 활동해볼게요. 또 주주박지 여기다. 또 주주박지 여기다. 또 주주박지 여기다. 이건 맨 마지막이었죠. 그냥 처음부터 할까? 그냥 처음부터 할까? 처음부터 할게요. 그냥 처음부터. 또 주주박지. 또 주주박지. 고기. 죄송해요. 우선. 우선 동근. 눈멍이 안에만 놔드리고. 맛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꿈꾸는 잘하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